yeah! 7500원 대박 너무 맞아요. 이게 슈퍼체즈 안 된다 제기를 했는데 되는군요. nice 좋았습니다. 50000원 yeah! yeah! p d h a f i j 너무 감사합니다. yeah! yeah! 러스티 파이프님 또 10000원이 왔습니다. yeah!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사가 있어요. Earth Alliance라고 MC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저는 늘 같이 기획을 하고 있고 영상도 같이 찍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뭐를 할까라고 논의를 해본 결과 그냥 당신의 파이어 스토리를 말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오케이! why not? 해가지고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요. 이제 그 후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파이어 스토리. 예!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등학생 때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독일에서 원래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독일 학교는 11학년에 반년에서 1년 정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유롭게 해외에 가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말해도 한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떤 기숙사 학교를 가가지고 한 반년 정도 있었거든요. 주말에 제가 서울에 나와가지고 어떤 만화방에 가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죠. 보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학교를 열심히 잘 다녀서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생활이 별로 재미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인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은 거쳐 다니는 단계이고 나중에는 결국 사업가 또는 투자자가 돼야지만 재밌고 잘 살겠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은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라 두뇌로 버는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느꼈고 아무래도 그때부터 저는 노동의 가치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그거보다는 자본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세계를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부익란님을 좀 자주 배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매년 1월 1일 읽으면서 그 책에다 뭔가 노트를 남겨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15년 된 노트도 그 책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만 이 책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 이 책으로 많이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랬는데 그때가 2000년이었고 뭐 그땐 솔직히 그 책을 봐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아마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에서 기호사키가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시장을 알아야 되고 이제 회계를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영학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얼추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꽤 오래 살았죠. 20년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는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주재원 된 다음에 두 번 또 주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2006년에 이 좀 거지 같은 건물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함부르크 대학인데 주로 이 건물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제가 또 딴 도서관에 가서 주식 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 생각을 했죠. 기호사키가 뭐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을 좀 공부하게 됐는데 첫 번째 책이 피터 린츠의 월가의 영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다가 2006년에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죠. 그 쓰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관심 있었던 게 바둑과 주식밖에 없었는데 경영학 하면서 바둑 논문을 쓰긴 좀 그러니까 주식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교수가 저한테 논문을 몇 개 던져주면서 이거 이거 비싸게 써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30페이지를 썼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상하탑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고상한 연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류를 구하는가 부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실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무슨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파면 얼마나 돈을 벌게 된다 이런 걸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해가지고 일단 그거 가지고 제 논문을 쓴 다음에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군범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됐으니까 들어왔죠. 참고로 제가 이게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거 가지고 공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에서 공익을 했어요. 대검 마약과 아주 훅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약 거에서 구경은 못 해봤고요. 위조지폐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공익을 하면서. 마약 사범은 못 봤어요. 대검은 사범들이 지저보지는 않고 다른 마약 공무원들을 컨트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 마약 키트는 제가 많이 보내봤네요. 지방에. 그런 걸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CF에 공부도 좀 하면서 야 내가 논문을 썼던 그거 그냥 실전에 적용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돈이 벌렸습니다. 물론 그때가 2006년 10월부터였으니까 2007년에는 뭘 해도 다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주식이 다 흘렀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때 그래 이 퀀트 그래 이게 돈이 드는 거예요. 퀀트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당연히 제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벗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아주 훌륭한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니까 신나서 공부를 좀 더하게 되고 공부를 더하니까 거기서 실력이 더 생기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고 그럼 신나서 더 공부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실력과 능력과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익 때 2년 동안 2,5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해의 미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익 같은 놈이 어떻게 2,500만 원을 모았는가 일단 그때 대검 가면은 점심 쿠폰을 좀 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엄마 나 불쌍한 공익이야 용돈 줘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뜯어 먹었고요. 그거를 이제 퀀트 자료에 다 밀어넣었죠. 2006년, 2007년 그때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대를 하니까 2,5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9년 1월인가 근데 참고로 저는 2008년에 한국 최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1위도 한 번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절대 못하죠.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월 20만 원 정도로 살았죠. 아니 뭐 부모님 댁에 살고 친구도 없었는데 뭐 쓸 게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식에 갖다 박아넣었죠. 제가 한 퀀트 전략은 그때는 주로 저 PBI 플러스 고 ROE 전략이었습니다. 되게 원시적인 전략인데 뭐 이렇게만 해도 돈 벌었어요. 2007년에는 지금도 벌 겁니다. 이렇게 해도 2008년 25% 까였는데도 2,500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로 수수 시작을 했고요. 이때 이제 그 코트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9년 3월에요. 그 당시에 2008년 금융기가 와가지고 당시 코트라에서는 뭐라고 했냐 신입 인턴이라는 제도로 뽑았거든요. 저는 그게 인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보니까 경제논술을 보고 이제 그 경제논술에서 금린 궁피파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답변을 못했죠.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쉣 하면서 그래가지고 개똥 같은 거 써놓고 제가 이제 시험지를 냈고 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며칠 후에 그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보니까 그 금린 궁피파를 아는 사람이 저 빼고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변 좀 받은 거예요. 경제논술에서 그게 어떤 바보 같은 서울대 교사가 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직원들이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문제를. 왜냐면 이렇게 또라이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면접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시험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제 평생 운을 전부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면접장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독일어 특화자를 뽑았거든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이제 뭐 당연히 영어 독어는 만족만 할게 또 시험에서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면접을 이제 보는 건데 나머지 세 명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는 뭐 하고 있고 옆에 친구들이 되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진짜 말을 잘한다. 또 떨어졌네. 집에 갔는데 합격해서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트라가 좀 반반 정도 이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 같은 어벙한 남자도 뽑아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인턴 시험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인턴은 그냥 면접 한 번 보고 관상 시험 보고 뽑는다는 거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입사원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이게 인턴이 아니었어? 대박 해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틀째 이제 급여 테일과 급여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이제 공기업이니까 좀 그 연봉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호봉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플러스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도 몰랐어요. 여기 가면은 그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또 주택도 주고 해외에서당도 주네? 좋네 해가지고 일단 여기 있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야겠다 하고 해외를 두 번 갔다 오면은 2022년쯤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내 투자실력으로 한 15번 모아가지고 은퇴를 하자라는 게 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습니다. 살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직장인의 품위가 있으니까 지출을 제가 월 20에서 월 30으로 50%나 화끈하게 늘렸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이 무조건 먼저고요. 돈이 없을 때는. 인생을 지출 목표에 맞추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0원에서 1억까지 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출을 줄여가지고 돈을 일단 모으는 거예요. 투자도 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초반기에 제가 투자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돈이 없을 때 경험을 해봐야 되기 위해서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1억까지 갈 때는 모으는 게 장땡입니다. 투자보다는요. 당연히 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놨고 오늘 만약에 2만 원을 썼다고 하면 다음 날에는 삼겹김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9호선 라인에 살고 있었는데 신논현역에서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삼겹김밥 하나랑 샌드위치 하나를 딱 사면 당시 돈으로 한 3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후루룩 먹으면 제가 딱 집에 도착. 그래서 저녁을 가볍게 해결을 했죠. 어차피 그때로 뚱땡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았죠. 참고로 전 이거를 아직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말고 사실 필요한 지출 따위는 없습니다. 세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옷을 사면 10년 입으면 되는 거고 신발도 10년 신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어쩔 수 없다. 그거가 있고 그렇죠. 사실 먹는 거 말고는 필요한 지출은 사실은 없습니다. 배우는 건 도서관에서 공짜로 배우면 유튜브 보면 됩니다. 여행은 안 가면 되는 거고요. 공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2009년에 장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2500으로 시작했고 월급이 들어오고 2009년에 장이 좋아서 그게 이제 5000이 되었죠. 이제 2009년에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한 동기형이 있었는데 그 동기형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에 임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형은 벌써 황금숙 선생님께 배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황금숙 선생님은 이름만 딱 봐도 황금이 몰려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황금숙 선생님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통으로 경매 나온 지방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파트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백채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분은 이제 학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녀요. 20명씩 우르르 데리고 다녀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다 올라가면서 낙차를 받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참고로 거기서 띠돈 버시는 분이 우리 황금숙 선생님한테 죄교화를 사주셨더라고요. 당시에 죄교가 꽤 비쌌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르르 따라다녔죠. 이렇게 우리 동기형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예산군에서 당시 아파트 대체를 낙차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파트가 낙찰가 5천만 원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80% 정도 대출을 받았죠. 당시는 그래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지방이 있는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랬고 대체를 받았는데 한 인간은 룸살롱을 거기서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예산에서. 근데 망했어요. 중간에. 그 두 번째는 그 룸살롱에서 여자를 조달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조달 잘 하세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치권 소송도 이사가 되게 골치 앞봤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짧게 말해서 이제 1년 만에 3천만 원을 밟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연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큰 돈이었어요. 2011년이면은. 근데 제가 그때 그 알게 된 거는 아이씨 야 이거 직장 다니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부대끼는 거 졸야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게 직장인, 예를 들면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이 직장인이고 두 번째 사람이 주부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있으면서 경매를 한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싱글 직장인이라 하기는 좀 버겁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이라이프가 있고 롤라이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어 인터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연봉을 높이자 파벌과 재테크 플러스 부업 파벌이 있거든요. 연봉을 높이자 파벌이 하이라이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신이 있는 직장과 직무가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계열인가라고 해서 답변이 예스라고 하면은 하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과금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영업 스킬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파이어의 도움이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은 나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스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급성장하는 산업이 있는가 없는가 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우에는 하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급성장하는 산업이면은 그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규모가 팍팍 커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경제적 자유보다 권력이나 명예지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적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은 10에서 20% 그리고 권력 명예지위가 한 80, 9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권력 명예지위를 노리면은 하이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직장에서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꽤 안정적이야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야 그리고 권력 명예지위가 별로 안 중요해 하면은 로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로우였죠. 저는 이건데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봐봐 일단 공기업이니까 제가 여기서 설사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급여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나만 하나 똑같이 봤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제 권력 명예지위는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로우로 갔죠. 로우라는 거는 최소 노동만 하고 재테크 플러스의 부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죠. 이거는 사실 인생의 선택권입니다. 하이로 가거나 로우로 가거나 그런데 이게 중간에 미드라이프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 대단히 승진도 못하면서 일만 빡세게 하고 그리고 투자랑 재테크랑 부업도 안 해. 그게 미드라이프인데 이게 최악의 길입니다. 솔직히 가면은 승진해서 흥승장구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포기하고 재테크랑 부업으로 돈을 버는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안타까웠습니다. 포커에서도 하이로 포커를 하면 하이원 로우와 이기지 미드는 돈 못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1년에 제가 경매로 번 돈으로 여기 서울 심지어 동작구에 아파트를 한 채 사놨어요. 전세 끼고. 그리고 22년 7월에 독일에 갔는데 저는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이놈이 안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14년에 본점 만회를 한 다음에 잽싸게 팔았거든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후에 그 집이 최소 3배 올라갔겠죠. 이렇게 첫 부동산 투자를 큰 실패로 마주친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12년 7월에 독일에 갔는데 그때 4년 동안 갔다 왔어요. 16년 7월까지. 이제는 해외수당도 나오고 승진도 했고 과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주의료보험도 거기서 줍니다. 주재원이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 갈 때 1.3억이었는데 4억 더 벌고 오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억.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 지출은 아무래도 부모님 댁에서 안 사니까 통크기의 확률이 두 배나 늘렸습니다. 500유로로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절약을 하면서 콘트 투자를 계속 병행을 했고 부업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4년이 지나니까 그 돈이 5.3억이나 6억이 됐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월 200만 원이면 정말 한 달이 아니라 석 달 정도 벗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넉넉하고 월 200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그거를 25로 곱하면 6억이다. 근데 달성했네. 경제적 자유 땡 해가지고 퇴사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근데 왠지 사람이라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6억으로 퇴사하기에는. 그래서 계속 좀 다녔습니다. 그 500유로는 사실 독일에서 그렇게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에요. 이게 65만 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출을 낮추는 방법을 여러 개를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뭐 글로벌 빈대 사업. 이런 게 이제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래도 유럽에 4년 사면서 여행을 25번 이상 했거든요. 이때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빈대 사업이라는 거는 코트라가 사무실이 유럽에 20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기, 선배, 후배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빈대를 붙으면서 너 나 가이드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들이 독일로 오면 제가 빈대를 허용하고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윈윈 사업 이제 상부상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애차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애차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과 서비스를 철저히 멀리하라.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미생활은 돈 안 드는 건. 퀀트 연구, 실전투자, 체스, 바둑 이런 쪽으로 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새로운 물건의 가치는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도 신차보다 훨씬 더 싸고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벼룩시장에서는 구두를 4유로에 샀거든요. 5천원에. 그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4년 신고 다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거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칠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월목은 정장이었고 금요일은 캐주얼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금요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오니까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를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너 맨날 똑같은 옷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좀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2017년에 제 인생이 아주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지금 그 조금 전에 돌아가신 신진호 회장님이랑 이제 운명적인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페이스북에 나의 주식 영웅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명. 제가 존경하는 12명 투자자에 대해서 잔뜩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중에 한국인이 딱 한 명이었는데 그게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야 너 이걸 책 사라 해가지고 출판사를 이제 모셔오셨어요. FM 미디아 사장님을 모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기로 했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 책이 안 팔릴 줄 알았습니다. 주식 책도 안 팔리는데 퀀트 투자가 뭐에 팔리겠어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팔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한 3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러닝 스폰즈에서 이창민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 러닝 스폰즈가 그때 신생 업체였거든요. 새로 생긴 업체였기 때문에 강사와 강의가 필요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하셔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와이넛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겸업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야 어차피 겸업 걸려봤자 회사에서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자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둑에도 선실리 후타게라는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겸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게을을 수 있는 핑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 부업? 나 겸업 못해서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해요. 어차피 못 알아내 사람들이 알아내면 어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먼저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걸로 회사에서 의외로 큰 징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껏해 짤리는 거든 딴 데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력증 갈 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입이 문제지. 그래서 했고 그리고 17년에 헤이비트라는 곳이랑 만나게 되었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충혁 대표 그리고 지금 김단태로 알려져 있는 김동주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앱으로 만들게 했대요.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앱을 그래서 제가 잘해보세요. 파이팅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분도 싸게 파시고 해가지고 제가 주주가 되었는데 그 지분가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코인 차익거래가 가능했어요. 당시만 해도 해외와 국내에 그 괴리가 있었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럽과 한국에 코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죠. 동일 친구랑 같이 이때 이제 돈이 좀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확실히 적은 부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해를 도달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게 그 컨텐츠라는 게 SNS 플러스 책 플러스 강의의 콤보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다운사이드가 적고 앞사이드가 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그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다운사이드가 그거밖에 없어요. 잘 안 먹혀가지고 내 시간을 버렸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차피 그 시간을 하는 게 TV 보고 책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운사이드가 거의 없는 비즈니스예요. 그 대신에 이게 뜨면은 무한대로 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나 사업이나 다운사이드가 적고 앞사이드가 큰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물론 이제 컨텐츠가 뭐가 있어야겠죠. 있으면은 일단은 SNS로 사람들이 듣던 말들을 일단 계속 올리고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책을 쓰게 되면 보통 전문가 랭킹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강의로 돈을 벌 수 있게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정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길을요. 그리고 이제 부업은 일단 처음에는 돈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때울 수 있는 부업 왜냐하면 그게 다운사이드가 적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직장 다니면 내 시간에 같이 가서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 추천하고 왜냐하면 대박이라면 좋고 실패로 사격을 졌다. 이렇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년에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제가 그때 발령 시즌이라서 전 나가고 싶었는데 이사팀에서 꺼져니 갈 자리 없어 했거든요. 그래서 빡쳤죠. 아이씨 6개월이라도 자리 없는데 1년 또 기다려야 싫어해가지고 사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발령 하루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사팀에서 너 아직도 나가고 싶니? 네. 어디로 갑니까? 독일. 아 그래요? 독일 콜. 독일 어디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프랑크푸드로 갔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 프랑크푸드로 갔는데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해봤죠. 내가 사면서 살았던 칸인데 그 집 아직도 있니? 하니까 어 있어 있어. 오래 오래요. 오케이. 컬 해가지고 제가 살던 그 집에 또 들어가가지고 3년을 더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똑같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해외에서 거의 똑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 생각은 야 이제 됐다. 이제 3년 동안 빡세게 모으고 이제 두 번 해외 근무했으니까 내가 1년째 계획했던 대로 들어와서 때려치우고 이제 그만두자. 그 대신에 그 전에 유럽에서 신나게 이제 여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죠 독일에. 가가지고 18년, 19년은 제 부가 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때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이제 제 그 의 남매인 강다길 차장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어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한다는 걸 깨우쳐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행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냥 뭐 애기들이 초등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듣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강다길 차장이 말하는 거는 이게 그 어른들도 유튜브를 다 보고 특히 노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 처박혀서 유튜브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전혀 몰랐네. 그래서 내가 주신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겠네? 해가지고 그 당장 이제 바슬론에서 와가지고 12월 31일 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지금 910기 영상이 되었고 20만명이 되었네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수익으로 부귀영화를 창출할 생각을 냈습니다. 아 이거가지고 한 1년만 빡세게 하면 월 500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월 5천 월 5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의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이제 다른 사업을 홍보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컨텐츠 사업을 할 때 책, 강의, SNS, 컴보가 있으면 그중에서 유튜브가 왕중왕입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에 유럽 여행의 원대한 꿈은 그때부터 날아갔죠. 1년 반 동안 신나게 다녔는데 다음 1년 반 동안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식당도 물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죠. 저는 요일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는 원래 배달음식 별로 안 시키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배달음식의 박사가 되었고요.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확진자 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너무 살이 없어가지고 너무 말라서 대학생이 42kg라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 오지기랬어 42kg, 80kg 금방 만들어줄 수 있는데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운동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살찌는 거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10% 퍼트포리스 선전을 걸려가지고 돈도 좀 잃었습니다. 짱났죠. 도저히 최스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루에 매일 몇십 판을 안 두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그 후에는 이제 운이 막 터졌습니다. 물론 재호 운만 터진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자산가들은 다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인 제가 대폭났고 싹쓰리라는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때 장이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이제 코인 쪽은 이제 헤이비트가 내 전략을 버리고 더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돈도 벌고 기업가치도 오르고 막 이랬고 김치 프리미엄도 오고 그리고 이제 인쇄도 좀 들어오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어쩌고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는데 제 수익을 진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제 어쨌든 20년, 21년에 번 돈이 그 전에 11년 합친도 뭐라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 땡큐 야 이제 은퇴할 수 있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운과 노력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건 따야는 파이어 나오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로 그분들도 운 절반 기절 그러니까 노력 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운 7기 3 또는 이제 운 50 기 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자가 되려면 우연히 마침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치면은 유튜브가 없으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워렌 버펫도 주식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원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나는 호랑이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인의 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식 말고는 그렇게 엄청 대단한 다른 재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그 운을 끌어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팠으면은 투자 유튜브도 할 수도 없고 신주회 회장님도 못 만났을 거고 책을 못 썼겠죠. 아마 그리고 책을 안 썼으면 강의를 아마 안 했을 거고 헤이비트 애피를 못 만났을 거고 그리고 근데 물론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노력한 거 대비에는 좀 많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 또는 운치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노력 없이는 운이 안 따라온다라는 거는 맞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7월에 나갔죠. 나갔고 이제 제 행복을 추구하러 나갔는데 제 행복은 그냥 만나는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이만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근데 별거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직장 가면서 맨날 상사 욕하고 있는데 그게 왜 별거 없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행복의 90%는 달성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2009년 목표가 15억이었는데 그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잠을 마음껏 잘 쓰시니까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그 밖으로 나오니까 그 회사에서는 안 보였던 돈을 버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 있으면은 한 10시간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회사에 있는 타스크를 제대로 할지 상사한테 잘 보일지 어떻게 평가를 잘 보일지 승진할지 이런 소위 건설적인 게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다 저처럼 돈 버는 데만 현안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건설적인 대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이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솔직히 비효율성이 좀 컸죠. 사실 거기서 뭐 음 그쵸 네 그 전유회사에 그러면 안 되지요. 어쨌든 비효율성이 많았습니다. 공격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이제 1년 반 됐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어느 정도 되는 투자 전략을 만든 다음에 100살 이상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워렌 버프트 세계 최고 부자가 됐겠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복리라는 게 무섭거든요. 복리 때문에 저세히 팝팝팝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제 몸무게를 100에서 83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로망 세 자리 몸무게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고점에 갖고 이제 로망을 달성했으니까 다시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100으로 가면 나중에 배가 터져서 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3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정말 죽불도 모르는 비전문가인데 그래서 이제 걸러들으세요. 제 노하우는 그냥 목표 칼로리보다 덜 먹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칼로리를 그냥 앱에다 입력을 하고 물론 이제 매일 지켜지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대체로 내 목표 칼로리가 2400인가 그러면 그거보다 좀 한 500 덜 먹는 2000 정도 먹으면 살이 진짜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4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 진짜 이거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지네? 이걸 알게 되었고요. 제 생각에 중요한 게 고통이 없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브에 가면 슈림프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5cm짜리인데 30cm짜리가 칼로리가 500이거든요. 만약에 그걸로 두 끼를 떼운다고 치면 100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로 콜라가 칼로리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제로 콜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원장님 근데 이거 몸에 좀 안 좋지 않나요? 하니까 어? 몸에 안 좋은 거 맞기는 맞는데 네가 100kg인 게 몸에 훨씬 안 좋아 인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도 많네 원장님.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양분 밸런스와 운동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오로지 지금 한계 팩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줄이기. 79까지 빼고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전문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이게 확실히 관계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나오니까. 옛날 친구들 여기 이런 코트라 친구들은 왜 이렇게 또라이처럼 찍었냐? 어쨌든 이게 이제 그들대로 만나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독일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3프로 MCN 퀀트계 투자계 화요 부자들 기타 등으로 새로운 인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루 한 번은 뭔가 약속이 있습니다. 점심 또는 저녁에 이게 없으면 벌써 70살 갔을 텐데요. 그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사실이 나오면 뭘 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냥 16시간 동안 집에서 처박혀서 게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두세 살 정도는 가능한데 그 후에는 미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3년 동안 독일에서 처박혀 있으면서 특히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 방에서 처박혀 있으면서 나는 나와서 무엇을 할까 되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일단 18년부터 시작했는데 재밌어가지고 관종심리 충족하는 데 좋아서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재밌냐 내 관종심리 충족하느냐 돈이 드느냐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30만을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제가 글로벌 관종이 되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를 할 겁니다. 그냥 900개 컨텐츠 영상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셜라셜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5개로 오르고 셔츠를 올린 다음에 구독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에 100만 나중에 1000만까지 가야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를 능가하는 다른 이제 뭔가 SNS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두 번 명색이 작가잖아요. 강작가인데 그래서 이제 23년은 지금 제 생각에 지금 한 서너 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월 말에 한 권 나오고 5, 6월에 한 권 나오고 하반기도 한두 권 나오겠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지금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3월 말에 나오는 책 그건 거의 한 99%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제가 컨트를 가르쳤죠. 왜냐하면 엄마도 부동산만 하시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금융 교육도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받으셨는데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르치고 녹음해서 책을 한 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절성 책도 지금 하나 쓰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 됐고 가상화폐 책 유책 이제 개정판 내야 되고 거인의 포트폴리오도 개정판이 조금 필요한 상태이고요. 퀀트 바이블도 써야 되고 지금 만화책도 낼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제 100권을 채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업인데 퀀터스 이쪽에 제가 일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창업을 하실 분들 대표가 개발을 모르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를 풀면서 홍보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업 초짜라서 이것도 제가 감히 제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게 기본으로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어떤 놈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합치는 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앱도 만들고 있고 자동매매는 당연히 기본이고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강의랑 강연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구 부자되기 프로젝트 이쪽에서 그 온라인 프로젝트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방송과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3%에서 전 알아서 내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해가지고 그것도 줄었습니다. 이게 파이어 관련해서 팁은 사실 딱 하나로 규결할 수가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너만 생각하면 안 되지 남들도 생각하지 않게 되지 남을 위해서 부모, 학교, 사회 이런 거 있는데 아니 남일은 남이 해야지 내가 하냐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남일은 남이 해야지 남이 지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이 원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80억 명 합친 것보다 제가 천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하고 싶고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집중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는 그 엄청난 MBO를 낑낑거리면서 어떻게 다 해오면서 정작 본인의 목표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5년, 10년 후에 자산을 얼마로 만들 것이다. 또는 뭐 회사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또는 뭐 이런 이런 부업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전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놀랍더라고요. 남의 목표를 죽어라 하면서 근데 그거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남의 목표인데 그거 근데 이거를 모르면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되게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한 번 빼먹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면 두 번째에 저한테 뭐 빼먹히지겠어요? 그게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거기서 윈윈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이 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도 그렇고 어디로 가도 이기적인 사람은 지원자 결국 나가 떨어져서 죽는 거죠. 결국은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잘 알아야지만 화이어의 길이 나만의 화이어의 길이 보입니다. 화이어의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거기 나온 20명이 다 다양한 방법으로 화이어를 달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출 같은 것도 봐도 내가 지출하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5년, 10년 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미쳐가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절약을 해도 되는 거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먹는 거지 당연히. 먹는 거는 먹어야죠 당연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kg 됐잖아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저한테 중요했는데 그거는 글로벌 빈대 사업으로 많이 줄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절약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게 기분도 딱히 크게 나쁘지 않고 크게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화해라는 길을 버텨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지출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명품백 사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근데 그거 없으면 도저히 나 못 살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저기 뭐야 그 중고 명품백이라도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진짜 여행을 무조건 1년에 2번은 가자면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갔다 오세요. 그 대신에 딴 거를 아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입도 이런 건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본업에서 연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이직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 수리지업 하는 부업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본업에서 내가 연봉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가 예를 들면 공조직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거의 보너스 천만 원 더 받는 거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제 이직을 하면 미닝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참고로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공조직에서 딴 공조직 가봤자 거기서 거기고 사실 제가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다른 사기업에 가서 엄청 크게 대우를 받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투자업을 할 경우에는 그 투자업은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책을 쓰고 강의하는 게 쉬웠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딴 사람 같은 경우는 난 그거 죽어도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한테 맞는 부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부자를 투자는 다 하는데 모른 사람이 방법이 다 다른 거죠. 부동산, 주식, 코인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퀀트, 기술적 투자, 가치투자, 매크로, 자산 대부분, 혼합 다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내가 맞는 그 분야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다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화이어의 가장 유일한 팀은 네 자신을 알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이어를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끝나고 너 뭐 할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 화이어 하면 하루 종일 게임 말고 뒹굴거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화이어 달성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는 달성에는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해봐요. 야 나 이제 나 이제 시간 났으니까 실버에서 다이아 갈 거야. 왜 눌러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4년 해가지고 다이아 가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인생 목표가 뭔가 그거를 나가기 전에 이제 다 설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해결되기 전에는 화이어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동안 독일에서 끙 이렇게 고민을 했죠. 특히 이제 저희가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일을 많이 안 했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래 유튜브가 되게 재밌는 책 재밌는 그리고 사업은 제가 그때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강의 강연은 초창기라다가 지금은 좀 줄이고 이제 콘터스라는 사업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도 재밌으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책은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화해인데 후회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후회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왜 후회하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 나올 때 자산이 좀 빈곤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상승상 기속될 거라고 보고 이제 그 자산을 쉽게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년 21년 장을 겪으면서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하락장에도 돈을 안 잃는 전략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많이 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못하시고 이렇게 해줬다는 건 그분들의 실력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는 이제 엔드오어 3번 기타 수익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되게 고달파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6억으로 나왔는데 그 돈이 3억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화해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지속불가한 게 보이니까 당연히 괴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 세 개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지금은 그래도 뭐 확실히 나오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일구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그래도 직장보다는 더 벌거든요 제가. 그리고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제가 만드는 모든 것이 제 명예와 돈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진짜 직장에서 일했던 거에 한 30배 정도의 생산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색폭으로 남을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송 같은 거를 보면은 거봐 화해를 사 안 되잖아. 흐! 하는 십선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화해 말고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화이어에서 이제 꼭 빨리 은퇴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우린 60살 되면은 직장에서 당신을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40년 동안 이제 그 노동력 없이 살아야 돼요. 투자만 통해서. 저는 그거보다 한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나오긴 편이긴 한데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젠간 노동을 못하게 되고 그 후에는 내 투자 능력으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모든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지만 멀쩡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어라는 거에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쪽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조금이나마 팁을 드렸을 수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드렸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요즘 장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런 흐름 덕에 11월, 4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단이지만 제 채널의 구축자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송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두 팔 걷고 나서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구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을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포트폴리오는 전략이 오히려 너무 탄탄해가지고 제가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많이 공유돼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공식 소통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로 오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도록 옆에서 케어 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술은 소수의 분들을 추가로 초대드리고 마감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며 색폭과 끔질긴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만나시죠.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